반갑습니다 한자로 배우는 원불교 강의를 맡은 홍의각당 대표 윤형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일체 중생에서 일체의 뜻을 살펴봤습니다 한 덩어리 전체를 말한다 일체라는 것은 그 일체 전체의 중생 오늘은 중생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생은 불교 용어인데요 원래 중생은 동물과 인간을 의미했습니다 식물은 처음에 빠졌었어요 실제로 희노애락을 느끼는 마음을 가지고 느끼는 존재들을 생명체로 대표했는데 식물도 나중에는 확장되고요 나중에는 생명체가 아닌 것까지 모든 존재들을 중생에 포함시켰는데요 처음에는 동물과 인간 즉 실제로 뇌와 심장을 가진 존재들을 중심으로 중생을 이해했다 그런데 한자는 어떻게 또 우리가 붙었는지 한번 보시죠 중생에서 이 무리중자 무리중자를 썼고요 무리중자와 생명체 생명체 생명생자 날생자죠 나타 생명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무리의 의미를 갖고 있는 무리중자 한번 보시죠 지금 중자를 봐서 여기에 바로 이해는 안 되실 거예요 왜 어쩌다가 이게 이렇게 됐는지 살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해서들은요 살짝살짝씩 기존 각골문에서부터 내려오는 한자의 원형이 살짝살짝씩 또한 또 핵이 더 들어가기도 하면서 또 너무 간략화되기도 하면서 지금 우리가 한 한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서를 가지고 이해하는 게 한자 공부에서는 좋습니다 전서에서 더 근원인 각골문도 가보고 전서에서 우리가 아는 해석의 모습으로 어떻게 정리됐는지도 이해해 보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이게 눈목자입니다 눈목자를 눕히면 이렇게 돼요 지금 우리가 아는 눈목자는 이거죠 이거를 이렇게 해도 눈목자다 그래서 눈으로 지금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뭐냐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의 옆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아무튼 사람의 옆모습 사람을 정면에서 그리면 큰 대자가 되고요 팔을 벌린 이 모습이고 옆면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을 더 커 보이게 그릴 때는 표현할 때는 큰 대자를 쓰고 좀 이 사람의 의미가 꼭 크다는 의미를 주고 싶지 않을 때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 세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역시 고대에도 알아요 세 명이 돼야 조직이다 그래서 지금 심리학적으로 실험해 본 내용 예전에 EBS에 제가 본 것도 한 사람이 횡단보도에서 한 사람이 하늘을 보고 있으면 무시합니다 두 사람이 봤는데 무시해 세 명이 보면 같이 봅니다 왜? 이거는 심상치 않다 조직이 움직이는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무리 중 자에는 세 사람이 들어 있다 재미있죠 그래서 세 사람이 지금 세 사람이 일하는 거를 감시하는 눈입니다 뭔가 사람들한테 일을 시켜놓고 감시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제 무리 중 자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이 글자 보시면 이거 지금 눈목자인데 눈목자로 해야 되는데 뭔가 멋이 가미됐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세 사람이란 거 아시겠어요? 뽑아볼까요? 이렇게 한 사람이요 가운데 있죠 여기요 여기 이 사람, 이것도 사람 여기 이렇게 사람 하나 있죠 여기도 원래 사람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약간 변형됐죠 그렇죠? 아무튼 세 사람을 찾아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아는 무리 중 자는 세 사람을 그려놓은 거다 그게 멋있게 표현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세 사람이다 이렇게 한 사람, 이렇게 한 사람 그런데 각골문을 보면요 또 달라요 각골문은 이제 좀 이해하시면 변형도 재밌어요 아 제발 변형시키지 말라 할 수도 있지만 각골문은 태양 아래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더욱 빡세죠? 빡세다? 아무튼 날일자 이렇게 그려놓은 모습이죠 태양 아래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게 지금 눈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미가 바뀐 거죠 태양 아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의 모습에서 그 사람들을 좀 감시하는 뭔가 이렇게 살펴보는 여러 사람들을 일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눈까지 그려놨다 그러면 무리 중 자가 이제 이해되시죠? 왜 이런 모습인지 그러면 요글자 보실 때 이게 눈으로 보여야 되고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 이 나타, 생명체를 의미하는 이 생 자는요 살아있는 생명 학생은 뭘까요? 배우는 생명 학생은 배우는 생명체입니다 생명 살아있다는 게 중요한 건데 각골문에서는 살아있다 이 생명을 어떻게 표현했냐 각골문에서는 땅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풀입니다 이렇게 하면 각골문에서 이렇게 뭔가 하면 위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풀 지금 이렇게 멋있게 쓰는 거 이게 원래 원형이거든요 풀이 위로 자라고 위로 솟구치고 있다 뭔가 이렇게 벌리면서 위로 솟구치고 있는 이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생명체의 약동하는 모습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는 이 전서에서는 밑을 흙으로 더 그려놓은 것 뿐인데 처음에는 그냥 이게 흙을 표시했어요 각골문에서는 흙에서 생명체가 풀이 자라고 있다 흙에서 풀이 자라는 모습 지금 이게 풀초자가 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풀초자 자라고 있다 그래서 생명체는 땅에서 계속 탄생해서 자라 올라오고 있는 강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 그래서 땅이 예전 어른들이 볼 땐 땅은요 인간으로 치면 여성의 자궁에 해당됩니다 씨를 심어놓으면요 신기하게 거기서 배양이 돼서 싹을 튀어서 올라와요 이 만물의 산출 능력에서 신성을 본 겁니다 그래서 땅도 신으로 본 거고요 하늘도 형체가 없지만 하늘이 추나추동으로 우리를 끌고 가요 보이지 않는 질서를 알고 우리를 인도하는 하늘도 신이고요 땅도 만물을 실제로 만물을 낳는 건 여성에 해당되는 음양에서 음에 해당되는 땅의 신성이에요 무형인 형체가 없지만 우주를 끌고 가 있는 정보를 알고 있는 건 하늘의 신성이에요 이걸 합쳐서 천지신명이라고 천신지명인데요 원래는 하늘의 그 신명함 신성함 땅의 그 광명함 이거라는 뭔 의미냐 결국은 끝없이 우주가 만물을 탄생해 가고 있다 창조해 가고 있다 그래서 이 땅의 창조력을 표현한 부분도 되고요 흑토자를 넣은 거는 거기서 탄생한 존재들 그래서 우주 마녀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건 뭐겠어요 우주를 그 마녀의 다른 표현이죠 온갖 존재들의 다른 표현이 중생입니다 일체 중생 처음에는 그래서 이 생명체 실제 생명작용하는 존재들 중심으로 그것도 육군을 더 잘 쓰는 쪽으로 동물 이상으로 보다가 나중에는 식물도 희노애락이 있다 마음이 있다 식물도 생명체다 살고 죽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물까지도 더 확장시켜서 이해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원불교에서는 동포라는 개념이 지금 중생 개념이랑 일치하죠 동포 그러면 초목 금수 다 포함합니다 동포 동포도 뭐예요 결국 나중에 또 제가 할 겁니다 한자 동포도 같은 자궁에서 나온 존재라는 것 한 형제 그 어디서 나왔냐 우주라는 천지라는 자궁에서 나왔다 같은 우리 동포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한자에 대한 이해도 올바르게 되고 개념에 대한 이해 교리에 대한 이해도 올바르게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또 진도 나가보죠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이런 상짜리는 자 이런 상에서 천지 마무리 펼쳐집니다 그래서 춘하추동이 자 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굴러갑니다 춘하추동 생겨나고 사라지고 있어지고 없어지고 그 모든 이 일체 중생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체 중생의 생명체는 특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실제 마음 작용을 희노애락 육군 작용을 일으킨 동물 인간이 더 대표적이었다 특히 제일 대표는 중생의 인간이었다 육군을 원만하게 쓰니까 그 마음 작용에 뿌리에 해당되는 자리가 이런 상이라고 했죠 그럼 이 마음의 뿌리는 뭘까요 본성이요 그래서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라고 이런 상을 표현한 이런 상의 진리 가르침 마시죠 그래서 본 지난 시간에도 했죠 자 나무에 뿌리에 해당된다 뿌리 나무에 뿌리니까 결국 줄기 타고 가다 보면 발견한다 그런데 눈에는 안 보인다 땅 속에 있어서 눈에는 안 보인다 그러면 지금 제가 지금 따로 존재하는 것 같고요 분별의 세계에서는 대소유무의 세계 차별의 세계에서는 따로 존재하고 여러분 따로 존재하죠 다 따로 존재하죠 그런데 식물들이 다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있지 않나요 뿌리가 이어져 있을 수 있죠 들어가 보면 하나인 그러니까 들어가 보면 이런 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라는 것 우주 만물의 한 뿌리라는 의미입니다 한 뿌리 우주 만유의 한 뿌리다 그 근본이 되는 또 마음에서의 그 뿌리를 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 이게 지금 심장입니다 심장 심장 그려놓은 겁니다 심장 안에서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 이론상의 이 공적 영지 텅 비어있지만 알아차리는 이 본성은요 그 땅에서 이렇게 생명체가 자라듯이 우리 마음 속에 영원히 살아있든 영원히 상주 불멸로 영원히 살아있다 우리 마음 안에 영원히 살아있는 그 자리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춘하추동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육군작용 여섯 가지 방면으로 안이 비설 신의가 작동해가지고 우리 우주를 수놓는다 분별의 세계를 펼치게 한다 지금 딱 별거 아닙니다 우리 눈 뜨고 지금 보면 다 보이잖아요 소리도 들리고 보이고 이게 다 소의 세계입니다 쪼개져 있잖아요 쪼개져 있는 것들이 보이고 들리고 맛빠지고 만져지고 다 한단 말이에요 냄새 맡아지고 개념화되고 감정으로 피노애락이 일어나고 다 쪼개져 있는 세계인데 그 뿌리 자리는 하나다 그 뿌리에 들어가면 근데 그 뿌리 자리가 나무에 그 뿌리에 해당되는 게 사실은 우리 마음의 뿌리다 마음 안에 있다 그래서 본 성에서 성은 마음 안에 영원히 살아있는 이겁니다 이게 심장이에요 지금 근무는 이렇게 그려요 각골문에 가면 심장을 이렇게 더 심장 우리가 아는 심장 형태에 가깝죠 그게 이렇게 좌심방 우심방 해서 표현되는데 이 안에 피가 들어있다 피를 의미할 수도 있고 형이 상학적으로 풀면 어떤 우리의 영 영의 작용일 수도 있고요 그게 지금 지금 이게 어떻게 변형되냐 심장 심장을 나타냈던 이 물질적인 심장을 나타냈던 글자가 우리 마음을 표시하게 되고요 거기 담겨있는 마음을 자 이 핵은 그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게요 이렇게 이렇게 돼요 지금 이 그릇 모양의 심장이 약간 이렇게 늘어지고 여기 점에 해당되는 게 지금 점이 이렇게 찍히고요 여기서 또 선 하나가 이렇게 빠져서 지금 우리가 아는 자 마음 심자가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용기를 마음이라는 심장이라는 용기를 이걸로 봤고요 여기 가운데 들어있는 피에 해당되는 거 점 찍고 영이나 피해 그래서 이 마음 심자가요 권근 선생의 조선초의 입학 도서를 보면요 어떻게 풀었냐 이 점을 진리 즉 우리 이런 상짜리로 본 거예요 진리 본성으로 이 본성에서 바로 나오는 양심을 이렇게 이걸 양심으로 보고요 이거는 혈육의 혈육의 심장을 상징한다고 본 거예요 혈기에서 나오는 마음을 욕심을 여기서 봐라 이 놈은 뚝 떨어진다 아래로 모양이 욕심이 위태하다는 거다 양심은 옆으로 펼쳐져 나온다 양심이 자라는 모습이 그래서 권근 선생의 입학 도서에서는 마음 심자를 이렇게까지 분석 이게 진리 니 써놨어요 이니에지의 천리 진리다 마음을 육체와 물질적 마음과 정신의 마음 함께 이해해서 심장 심자 가지고 분석한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 조선은 철학 강국이었거든요 마음 심자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안에 살아있는 이 자리겠죠 본성 영원히 살아있는 그 중심점 이게 우리 공적 영지요 이런 상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의 본성 그 마음 속에 일체 중생 즉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의 마음 속에도 뭐가 들어있다고요 공적 영지가 공적 영지가 있으니까 공적 영지라는 건 알아차리는 영지라는 건 신령하게 알아차린다는 거 아닙니까 텅 비어있는데 그래서 이런 상은 텅 비어있는데 신령하게 제가 점을 하나 찍는 게요 신령하게 알아차리고 있어요 텅 비어있지만 알아차리고 진공인데 묘하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전 선문답에서 공적 영지를 드러낸 비법이 이렇습니다 암흑애야 그럽니다 제자한테 암흑아 암흑애야 암흑아는 암흑애야 예? 예? 방금 누가 알아차렸지 대답하기 이전에요 누가 알아차렸지 그 자리가 공적 영지다 왜 알고 있잖니 암흑애야 하면 알아차리잖아 그럼 개한테 불성 있습니까 이 선문답도 간단해요 해피야 해서 돌아보는 자리입니다 해피야 할 때 알아차리고 돌아보는 자리가 개의 불성 그래서 우주 만유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사실은 이 알아차린 자리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강조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공적 영지를요 가슴에 품고만 있으면 중생이고요 이 공적 영지가 작동해서 우리 육군이 굴러가거든요 보세요 안이비설 신이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울고 웃고 하는 이 모든 게 근본적으로 공적 영지가 있어야 돼요 텅 비어있지만 알아차린 이 작용이 없다면 알아차리질 못한다면 하나도 펼쳐지질 못하죠 색깔을 알아차려야 볼 거 아니에요 소리를 알아차려야 듣고 뭘 알아차려야 내가 말도 하고 생각도 할 거 아닙니까 이 공적 영지의 작용을 품고만 살면 중생이고요 육군은 육군대로 굴러가는데 육군의 근원을 모른 채로 즉 소만 알고 대짜리는 모르면 소도 제대로 안 게 아니죠 대의 작용이 소인데 큰 게 펼쳐진 게 소인데 소를 전부인 줄 알고 산 이 소가 대가 되어버린 격이죠 소가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소의 본판이 있다 뿌리가 있다 자 뿌리 뿌리 본자 뿌리가 있다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육군작용 타고 들어가면 근론에 알아차리는 자가 있다 그 자리가 우리 본원이다 본성이다 이렇게 알고 사는 사람은 이제 부처와 성인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재불재성이 우리가 알아야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 부처와 성인의 한자를 한번 제가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 단어는 뽑았어요 부처와 성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자적으로도 한번 이해해보면 재미있을 것이다 또 이해도 잘 되고 잘 안 지쳐질 겁니다 그러면 육군작용 공저경지를 공저경지 대자리가 현상계의 육군을 쪼개진 각각 쪼개진 작용들이죠 보는 건 듣는 게 아니잖아요 쪼개진 겁니다 이론상에서는 한 덩어리예요 쪼개지지 않은 한 덩어리 알아차림이 쪼개진 거예요 이제 보는 걸로 듣는 걸로 특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계는 부정할 게 아니에요 특화돼서 작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잘 경영하면 끝입니다 즉 이 대에서 소가 나와서 유 나타나고 무 없어지고 육군작용이 펼쳐집니다 소리가 나타나고 소리가 없어지고 좋은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나쁜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 대에서 유무를 경영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알면 견성 이 진리를 마음에 잘 품고 다니면 양성 이걸 잘 경영해서 쓰면 솔성인데 솔성의 경제 이른 분들을 우리가 부천이 성인이냐 하는 그럼 그런 존재들은 어떻게 한자를 썼을까요 한번 보시죠 먼저 이 제자도 이왕 나온 김에 제가 이 글자를 뽑은 거는 단어를 불과 성을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건데 제자도 나온 김에 한번 보죠 그러면 한자에 대한 이해는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원자를 알아두면 좋거든요 각골문에서 말씀원자는요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입으로 뭔가 나팔부는 것 같죠 이거 입입니다 입이에요 이 각골문에서 이거는요 입도 되고요 집도 돼요 예전에는요 반지하에 살았거든요 딱 이해되시죠 반지하 자 보세요 이게 집사자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됐냐 지붕에 기둥 세우고 반지하에 살았던 거예요 그럼 전형적인 이 집이죠 자 그럼 이것도 입도 돼요 집과 입 둘 다 된다 각골문에서는 이 입에서 뭐가 나갑니다 위로 이렇게 나가요 이게 요즘 같은 와이파이 나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입에서 뭐가 나가요 선을 그어놓은 것뿐이에요 위로 나가요 말을 하면 기가 나가잖아요 입에서 뭔가 나팔을 불듯이 입에서 나간다 이게 이것만 따로 하면요 그 매울신자 있죠 칼도 돼요 칼도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위로 뭔가 말이 기운이 위로 올라가는 모습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게요 혀설자는 각골문이 이래요 이것도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다 선을 하나 그으면 뭐가 돼요 말씀 언자가 되죠 뭔가 말을 하는 중에 자꾸 혀가 낼릉거리는 거를 말할 수도 있다 혀랑도 연결되면서 기운이 나가는 모습도 담고 있어요 이중적인 의미가 다 있으니까 그럼 말씀 언자 하나도 재밌죠 그러면 이게 이제 전서에 오면요 위로 지금 말이 뻗어나가는 거 보이시죠 입에서 입에서 와이파이 나가듯이 와이파이랑 지금 반대로 그랬을 뿐이지 말이 올라간다 위로 올라간다는 걸 상징하려고 점 하나 찍어서 이렇게 하면 윗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위 이렇게 하면 아래겠죠 위로 말이 자꾸 뻗어나 올라간다 자 그럼 옆에 있는 이 놈자자 놈자자 참 많이 쓰는데 그 뜻을 알기 잘 어려운 글자입니다만 여기 보시면 여기도 입 모양이 돼 있는데 이걸 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솥에다 이 재료 저 재료 막 넣고 이것저것 넣고 요리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자 자가 된 거죠 이놈 저놈 이것저것을 넣고 솥에서 요리하는 모습 즉 말을 할 때 이놈 저놈 이것저것을 막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제 자가 됐죠 여러 가지 주제를 지금 말로 하고 입으로 막 외치고 있는 것 그림 보고 지금 이해되시죠 자 이거는 지금 맞배기고 불과 성을 알아보려는 건데 불은 오히려 이해가 쉽습니다 옆에는 사람이죠 이거 보시면 너무 팔이 긴데요 멋있게 멋있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멋지게 표현했는데 더 실감나게 표현하려면 각골문식으로 하면 이런 모습이죠 자 이 사람이 아니 불자입니다 이거 아니 불자 부처는 아주 쉬워요 사람이 아니다 이해되세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저 존재는 자 아니다는 뜻이요 지금 이런 각골문감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뭐냐면 활인데 지금 활공자죠 활인데 좀 못 쓰게 된 활을 좀 너무 이렇게 휜 활을 묶어놓은 거예요 실로 아 이거 못 써 아니 불자가요 이건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지금 교정이 필요한 활 들을 묶어놓은 모습에서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처 불자는 나중에 인도 경전이 들어왔을 때 산스크립트 뭐 이렇게 팔려 경전들 번역하면서 붙은 한자니까 그래서 이해해 주시면 그냥 뭐라고 할까 붙다라는 그 음에 해당되는 한자를 뒤졌겠죠 그중에 이제 사람이 아니다 음만 가져오지 않습니다 번역할 때 뜻도 어떻게든 감히 그 대표적인 게요 삼매 그러면 보십시오 어두울 매자 쓰죠 사마디의 인도말 사마디의 음역이거든요 산스크립트어를 한자화 한 건데 그럼 삼매 비슷한 음만 갖다 붙였다라고 생각하셔도 되지만 의미까지 담습니다 그때 번역자들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냥 음만 아니라 삼매 그 실제 지금 중국도 그래요 코카콜라를 가구가락이라고 번역합니다 음을 가져온 거죠 가구가락 근데 뭐냐 한문을 풀면 마시면 즐겁다 가히 입에다가 가하다 즐거울라 그러니까 그 음에다가 뜻까지 부여하려고 합니다 이게 예술이죠 그러니까 뭐죠 초월 번역 같은 그런 느낌 자 삼매면 세 가지가 어둡다 자 명상이라는 건 제가 지금 이 펜에 집중한다면 이게 명상입니다 삼매 된다는 건 주관 집중하는 주체 집중하는 객체 주객 그리고 내가 이 집중하는 행위 이 세 가지가 다 어두워져야 된다 즉 한 덩어리가 돼야 된다 나눌 수 없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몰입이죠 그래서 삼매는 사마디를 번역하되 뜻까지 담았다는 거 그러니까 이 부처도 비슷한 발음의 한자를 고르되 사람이 아닌 존재 초월적인 존재다라고 의미부여까지 했다는 거 부처는 그렇고요 성인성자가 재밌습니다 동양에서는 성인이 동양에서 나오는 한자니까 제대로 의미 이 의미를 담으려고 만든 한자니까요 이 각골문을 보시면요 귀를 이렇게 그렸어요 사람귀 비슷한가요 그럼 이제 사람이란 표시입니다 팔 다리 좀 약간 등을 돌려서 듣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건 입입니다 말한다 말한다 입구가 등장했으면 먹다 말하다 이 정도 의미로 보시면 돼요 자 이건 귀예요 들었죠 귀로 듣고 말로 출력합니다 즉 이게 성인이에요 성인은 진리 보이지 않는 왜 귀로 듣는다고 표현했냐 진리를 진리를 본다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견성처럼 동양에서는 듣는다고 표현했던 이유가 하늘의 명령이 진리거든요 그럼 하늘의 명령을 들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유교 특히 유교문화권에서는 천명을 잘 듣고 따르는 이가 성인이죠 그러니까 잘 듣고 남한테 잘 가르쳐준다는 뜻입니다 성인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겠죠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귀예요 귓구멍 그려는 겁니다 귀 잘 듣고 말하는 자 이 부분 또 풀어드릴게요 일단 잘 듣고 설명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진리를 잘 이해하고 듣고에는요 귀로 듣다에서는 귀자에는 동양에서 어떤 의미도 있죠 듣다도 있지만 부모님들 이해 잘하실 거예요 제발 자식한테 내 말 좀 들어라 할 때 그냥 듣고 있어요 이러면 열받으시겠죠 뭔 의미죠 듣다는 거는 따르다는 의미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었으면 따라야죠 그러니까 귀자에는 따를 이 자 따를 따르다는 뜻도 있거든요 따를 이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 천명을 잘 듣고 따르면서 남한테 설명도 잘해주는 자 천명을 잘 듣고 따른다는 건 성부를 말합니다 스스로 자리 스스로 부처가 된 설명을 잘해준다는 건 법보실을 잘해주는 거죠 이타 재중 중생 구제입니다 상구보리 스스로 보리를 얻는 것 깨달음 얻는 것 보리를 잘 듣고 따르는 거죠 지금 그리고 하와중생 아래로 중생을 교화하려면 말을 잘해야죠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성인성자 안에는 상구보리 하와중생 성불재중 자리 이타 동양식으로 하면 숙이 친 나를 천명을 잘 듣고 따르면서 나를 다스리고 설명을 잘해줌으로써 남을 교화한다 다스린다 제가 막 지어낸 말이 아닌 게 맹자에 이런 말이 나와요 맹자 당신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아 성자를 맹자한테 붙이려니까 공자님도 거부하셨다 그러면서 공자님이 얘기를 꺼내는데 공자님 얘기가 재밌어요 우리 선생님이 공자도 안 받으셨다 성인성자는 함부로 그러면서 일화를 얘기해주는 게 공자님한테 자공이라는 제자가 선생님 성인이세요 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아 나는 성인 못 받는다 다만 나는 학위 불염 공부하는데 염증 안 냈고 교위 불건 남 가르쳐주는데 게으르지 않았다 내 공부하는데 실증 낸 적이 없고 5주 가면 공자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이 드는 것도 몰랐다 나는 공부의 재미에 빠져서 그 정도로 재미있게 공부하신 분이고 교위 불건 남 가르쳐줄 때 게으른 적이 없다 내가 알아낸 진리는 꼭 남한테 쉽게 풀어줬다 이렇게 나는 그랬을 뿐이지 나는 이 진리의 덕후일 뿐이지 성인성자는 못 받겠다 겸손하셔서 그러니까 자공이 어떻게 받아치냐면 공부하시는데 염증 안 낸 건 지혜요 지혜요 남 가르쳐주는데 게으르지 않았었던 건 자비입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셨으니 성인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나와요 그걸 맹자가 인용한 얘기가 나오는데 맹자에 보면 자 그게 뭐냐 여기 천명을 잘 듣고 아는 거는 지혜요 상구 보리요 남한테 설명 잘 해주는 거는 자비다 하와 중생이다 이게 성인성자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건 뭘까요 지금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된 거 자 잘 진리를 잘 듣다 늡니다 천명을 잘 듣고 하늘의 소리를 잘 듣고 진리를 잘 듣고 이해해가지고 따르면서 남한테 설명도 잘 해주자 그런데 이거는 빼어날 정자입니다 빼어날 정자는 뭐냐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여기다 써볼게요 사람이 흙 위에 서 있는 모습이 지금 빼어날 정자가 된 겁니다 이해 되시죠 그럼 뭐예요 흙 위에 서 있다는 거 우뚝 서 있다는 거 즉 천명을 잘 듣고 남한테 설명하는 데 있어서 빼어난 존재 탁월한 존재가 성인이다 자리 이타에 탁월한 존재다 이해되시죠 지혜와 자비에 있어서 탁월한 존재 탁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온불교식으로 하면 견성 본성 진리를 본 것만이 아니고 진리를 배양해야 되고 양성 나아가서 진리를 따르면서 진리를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거느리면서 경영하면서 살아야 돼 진리를 경영할 줄 알아야지 탁월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불재성을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재불재성의 일원상의 진리 보면요 이 일원상자리는 일원상자리는 재불재성 모든 부처 모든 성인들의 시민이다 마음 도장이다 마음의 도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찍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장은 누가 찍어도 똑같죠 아기가 찍어도 어른이 찍어도 도장은 똑같은 모양을 냅니다 언제 찍어도 옛날에 찍어도 지금 찍어도 똑같아요 그걸 상징합니다 도장 조금씩 달치 않나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똑같다 마음의 도장은 달지도 않습니다 마음 안에 자 마음 안에 영원히 살아있다는 이 본성하고도 통하겠죠 본성의 다른 표현입니다 마음의 도장이다 누가 찍어도 똑같이 찍어져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에도 똑같은 진리에 일원 진리에 도장이 찍혀있고 성인의 마음에도 똑같은 게 찍혀있고 그런데 동시에 그게 일체 중생의 또 본성이라고 했죠 일원상 진리에 보면 그럼 일체 중생에도 똑같은 게 찍혀있다 즉 이 도장을 마음 도장을 꺼내서 육군 육바라밀로 육군에다가 꺼내서 쓰든지 못 쓰든지 차이가 있지 도장은 똑같은 게 다 찍혀있고 본성은 똑같다 하다못해 처목금수와도 본성은 똑같다 이거 요게 왜 다 거기서 나왔습니까 한바탕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마음심자 요거 지금 아시겠죠 요게 한 획이 됐고요 요게 지금 우리가 아는 이렇게 됐고요 뭔가 뭔가 그 권근선생 같은 경우는 입학 도설에서 물질의 심장을 상징하면서 끝을 이렇게 삐치게 해놓은 거는 심장이 화 오행 중에 화에 속하잖아요 불에 속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 선이 어떻게 됐어요 점이 됐고요 딱 점찍 점 한자 쓰실 때 좀 삐치게 그리시죠 요 선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아는 마음심자 약간 편이 된 거죠 요게 더 이해하기 쉬우시죠 지금 심적으로 요건 재밌는 게요 말씀드렸지만 물질의 마음 영혼의 마음 영육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긴 육이고 여긴 영이에요 그래서 이 영 일원상짜리에서 바로 나온 양심 도심과 물질을 거쳐서 나온 욕심 양심과 욕심 물질의 마음 그래서 보세요 이게 뭔가 몸의 마음이라면 이건 영의 마음이죠 이거는 영 쪽에 치중한 마음 이쪽은 몸 쪽에 치중한 마음 위아래 양극이 나오고 이쪽 편 저쪽 편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에너지와 육체로서의 마음 순수한 영으로서의 마음 일원상짜리 그리고 일원상의 마음과 공명하는 양심 육체의 마음과 공명하는 그래서 지금 이 혈육의 심장과 공명하는 욕심 뭐 먹고 싶어 뭐 땡겨 이렇게 육군의 지배를 받는 욕심의 마음 그래서 여기를 욕심 여기를 양심 이렇게 마음을 이해하시면 마음 심자 하나 이해하시는 거 가지고도 철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도장은 쉽습니다 마음에 딱 박혀있는 도장 이거 직관적으로 이해 되세요? 이건 뭘까요? 이거 딱 보시면 잡았다 이 놈 하셔야 돼요 변형된 손입니다 손이 지금 변형되고 있었어요 변형된 채로 이렇게 있었어요 이거 잡아내셔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안 그리고 이렇게 그려요 이게 지금 손톱조자라고 하죠 손이에요 결국은 자 손으로 뭘 하고 있죠? 이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도장을 찍고 있는 곳 자 예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쪼개가지고 부절이라고 합니다 심표를 쪼개서 서로 주고 나중에 맞춰보면 하나죠 예전에 그걸 도장처럼 쓴 거예요 이게 그 부절을 적어 그려놓은 겁니다 심표나 부자 반쪽 쪼개져 있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보시면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손이에요 손으로 도장 짓고 있다 이게 도장 인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자리는 모든 성인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불변의 도장이다 그러니까 결국 제자가 오면 뭘 해주는 거죠?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찍혀 있지만 도장 찍어서 너 원래 마음에 이런 도장이 불변의 도장이 새겨져 있다는 거 일깨워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나도 내 안에 있는 영원 불멸한 그 마음 도장 드러내서 육군에다가 육바람이를 더 씌워서 살았을 뿐이다 육군이 안이 비서신이로 나를 욕심의 마음이 육군 마음이라면요 끌고 갈 때 양심의 마음은 뭐죠? 육바람이래 육체 편 들어가지고 육군이 보고 싶다 맛보고 싶다 냄새 맡고 싶다 만져보고 싶다라고 우리를 끌고 갈 때 기분 좋은 쪽으로 나를 끌고 갈 때 쾌락을 향해서 끌고 갈 때 육바람이래 그래도 보시 베풀어야지 너만 좋으면 안 되지 남도 똑같이 원해 너가 원하듯이 남도 원해 베풀어야지 보시 지게 아무리 그 욕망이 너를 이끌어도 남한테 피해되는 선으로 가면 안 되지 지게 인욕 좀 참을 줄도 알아야지 그러니까 그 선을 넘는 게 옳지 않다는 거 알면 좀 인욕 참아야지 정진 근데 하는 게 옳다면 더 나아가서 해야지 선정 늘 깨워 있어야지 늘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챙기고 있어야지 알아차리고 살아야지 지혜 항상 대소유무의 진리를 품고 살아야지 일체 현상계 육군의 모든 작용을 볼 때 저건 소고 내 대짜리 소만 알고 대를 모르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를 알기도 어려워요 뭔 소리냐면 눈앞에 보이는 육군이 일원상의 작용인 줄 알아야지 소가 자기 정체를 다 드러낸 겁니다 안 그러면 눈앞에 있는 색깔, 소리, 냄새, 맛을 아무리 여러분이 경험하셔도 소를 아는 게 아니에요 이래시죠 일원상의 작용으로서 소를 알아야 우리가 소를 안 겁니다 그래서 대를 알고 소를 알아야 돼요 대짜리를 알고 나야 소짜리를 알게 됩니다 일원상 자리를 알아야 쪼개지지 않은 그 한 덩어리 자리를 알아야 그게 쪼개져서 지금 육군으로 굴러가고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대짜리를 알아야 소도 알게 된다 그래서 대짜리를 알고 소를 알게 되면 이 마음경의 핵심은 뭐죠? 이 육군, 욕심 쪽 이거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자꾸 생겨나요 생겨나는 거를 육바라밀로 자꾸 경영하는 거 일상수행의 욕법에서 원불교 뭐라고 하죠? 본래 요란함이 마음이 없었건 없었어요 유 근데 나타났어요 경계를 대하니까 나타났어요 그럼 있어졌어요 이제 요란한 마음이 이제 이건 욕심이거든요 탐진치의 마음이 생겨났잖아요 요란한 마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육바라밀로 육바라밀은 계정의 사막의 확장판입니다 계정의 확장한 게 육바라밀이에요 지게, 선정, 지혜에다가 보시, 인욕, 정진 더 추가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막으로 돌립니다 요란함이 갑자기 있어졌으니 없게 만들면 돼요 없게 하고 뭘 있게 해야 되겠죠? 이건 없게 하고 이거는 선정을 있게 하는 거죠 어리석음이 본래 없었는데 있어졌으니 마음에서 나타났으니 육군작용을 굴리다 보면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는 겁니다 이쪽이 나타나면 없게 하고 이쪽을 없으면 있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유무경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군 이게 진정한 육군경영이다 그래서 이 마음경영의 핵심은 마음의 근본자리 아는 건데 마음 도장이라고 하는 게 우리 마음 안에 새겨져 있는 불변의 본성을 시민이라고 한다 자, 이제 드디어 태소유무가 나왔습니다 태소유무 자, 이론상 이론상 공적영지에 텅 비었다는 겁니다 공적하다는 겁니다 텅 비어서 고요한데 묘하게 신령하게 알아차리고 있어요 이 자리가 전체를 육군을 알아차리니까 우리 마음에서 지금 육군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군이 펼쳐지는데 이거를 우리나라 국기 태극계를 가지고 이해하면 쉬워요 양 플러스 쪽과 마이너스 쪽 양이 발산하고 음이 쪼그라드는 이 음향 작용이 대표적인 음향의 이렇게 상승 서로 이기면서 보세요 양이 치고 나면 음이 뒤로 밀리고 음이 치고 나면 양이 밀립니다 양이 쪼그라들어요 서로 이렇게 이겨가면서 음향이 굴러가는 게 핵심이다 이 핵심을 네 개로 쪼개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생 생 여기가 장 거둘 숫자 수확하고 감추고 겨울에는 감추고 장 봄에는 만물이 땅에서 이렇게 피어나죠 생 여름에 성장하고 가을에 수확해서 이게 불교식으로 성 불교에서는 여기가 성입니다 만물이 생겨나고 생성되고 주 만물이 머물다가 머물다가 쪼그라듭니다 무너집니다 괴 공 텅 비어진다 성주괴공 생장수장 춘하추동이 굴러가는 것은 음향의 변화일 뿐이다 그래서 공적영지의 작용이다 일체가 그래서 공적영지 자체의 음향이 없는데 이게 펼쳐지겠어요 음향의 설계도 공적영지 자체의 음향의 설계도가 있을 것이다 해서 그려는 게 우리나라 태극기입니다 그래서 태극기가 그대로 이론상이에요 태극기는 이론상입니다 이렇게 펼쳐진 변화를 그려는 게 아니라 본판을 그려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본판 태극기가 시민이다 우리 마음 안에 다 공적영지의 태극이 들어있다 그게 들어있다는 걸 그려놓은 게 태극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본판이 있다 그 본판이 있어서 본판에 성주괴공 춘하추동이 새겨져 있으니까 펼쳐지면 무의화 뭐 작용 안 해도 항상 똑같이 씨앗에 있는 게 펼쳐지죠 씨앗에 있는 게 드러난 것뿐이죠 뿌리가 자라는 것뿐이니까 같은 나무죠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설계도가 밖으로 펼쳐진 그래서 이거를 대자리라고 합니다 대 쪼개지지 않은 그 공적영지가 쪼개지지 않은 한 덩어리 대자리라면 밖으로 펼쳐져서 춘하추동이 성주괴공이 찢어진 것은 소자리다 자 그러면 이해하기 쉬운 게 대소는 한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죠 사람이 팔 벌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위대하다는 철학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주에서 제일 위대하는 건 뭐다? 사람이다 천지보다 위대하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라고 말은 못 하겠지만 원래 사람이라는 게 천지보다 위대하다 원래 용도를 잘 쓰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성인이요 부처와 성인은 천지보다 위대하다는 공식이 성립한 원래 사람은 천지보다도 위대하다 사막으로 본성을 잘 알고 배양해서 본성을 잘 거느리고 쓰는 사람이라야 참인간이고 참사람은 하늘사람이고 천지보다도 위대하다 경전에 나오죠 그래서 이 큰데자를 볼 때마다 인간들은요 막 어떤 책임감도 느껴야 돼요 내가 원래 천지보다 위대한데 이러고 살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나한테는 그 잠재력이 있으니까 꺼내서 쓰면 된다 마음 공부만 하면 나는 천지보다 위대해질 수 있다 하늘은요 무형이라서 유형하는 걸 못 합니다 땅은 유형이라서 무형하는 걸 못 해요 인간은요 육체는 땅을 닮아서 유형이고 영혼은 하늘을 닮아서 무형이라서 천지 조화작용을요 인간이 잘 구현하면 온 우주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재료를 다 부여받았는데 그리고 중생의 그 본성 모든 성인들의 그 마음 도장짜리 참나자리 이론상짜리까지 갖췄는데 못 꺼내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자를 보면서 인간은 좀 인간 자체가 위대하다 모든 만물을 지배할 수 있다 착취하자 약육강식의 이론으로 이해하시는 거는 완전 잘못된 얘기고요 그게 아니라 우주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자기 안에 있는 잠재력을 개발하시는 방편으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큰 대자를 보시면 그런데 반대로 이 작은 거는 뭐죠 이게 갖고 올면 더 쉬워요 이해가 이거예요 자잘한 점 3개 찍어놓은 거예요 얘네들 또 셋이 있어야지 안정이 되니까 점 3개 찍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전서에 오면요 이해가 좀 달라요 가운데 그걸 길게 해놨죠 그러니까 전서에 오면요 어떤 본체를 쪼갰다는 의미로 이거는요 나눌 팔자 팔자인데 나눌 팔자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예전 한자에서 팔자가 등장한 여덟 팔자는 나누다 쪼개다는 의미로 많이 씁니다 우리 그 있죠 한 덩어리를 쪼개면 이게 공정한 게 되죠 사사로운 걸 쪼개는 겁니다 이게 다 쪼개다는 뜻이거든요 나눌 분자도 칼로 쪼개다죠 나중에 할 걸 미리 다 스포했는데요 아무튼 작을 쪼자도 뭐예요 그러면 본체를 쪼개다 아무리 큰 본체도 쪼개면 작아지죠 쪼개면 작아지죠 이쪽은 사람처럼 큰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런 것보다 사람 자체가 위대하다 사람이 천지보다 위대하다 이런 철학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공적 영지가 대자리라면 이거보다 무조건 쪼갠 겁니다 나누고 쪼갠 음양을 나누고 음양에서 사상 음양을 또 쪼개면 사상이 되고 또 쪼개면 팔괴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쪼개는 거죠 천지만물이 큰데서 작은 게 나왔다 이런 상짜리가 크다면 이런 상짜리에서 소의 세계 육군의 세계가 나왔다 음양의 세계가 나왔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왔다 이거죠 모든 이분법은 대자리에서 나온 겁니다 모든 이분법은 소의 세계입니다 쪼개졌으니까 쪼개진 소의 세계 대표적인 게 여러분 육군입니다 육군 지금 보는 거는 듣는 거 역할을 못해요 보는 거 듣는 거 맛보는 거 냄새 맡는 거 만져보는 거 그리고 울고 웃는 그 마음작용 개념화 시키고 이름 붙이고 울고 웃는 그 마음작용 이 육군이 다 쪼개져 있다 쪼개져서 각각 자기 역할을 한다 쪼개졌다고 우리가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소는요 각자 자기 역할을 잘해주면 돼요 소가 쪼개진 이유가 있겠죠 쪼개진 거는 각자 자기 역할을 잘하라고 우주가 쪼개는 겁니다 우주의 음양의 큰 설계도 이 음양만 있을까요 우주에 뭐가 있을까요 팔개가 들어있습니다 여기가 이 안에 팔개가 들어있어요 이게 일원상 대도 안에 들어있는 팔개를 선천팔개라고 그러고 이게 펼쳐지면 후천팔개라고 온불교 지금 수의단 거기 또 다 팔개를 이용 후천팔개를 이용해서 열 명이 한 단이 될 때도 팔개를 이용한 겁니다 지금 이 천지가 팔방으로 쪼개져 있죠 그럼 여덟 명 그럼 이 가운데 중심이 있겠죠 땅의 중심 땅에서 만물을 경영한 중심 이게 천신 지명으로 치면 지명짜리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천신이 있겠죠 하늘이 하늘을 대표하는 그러면 이게 지금 숫자가 열이 나오죠 그러니까 천지가 함께 합작해서 하나의 단을 만드는 형상인데 팔개가 핵심이죠 팔방이 자기 역할을 해줘야 돼요 쪼개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팔방이 자기 역할을 해주고 하늘의 신을 대표해서 큰 길을 안내하는 하늘을 대표한 존재가 있어야 되고 땅에서 그거를 현실화시키는 책임자가 있어야 되고 팔방의 자기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는 이게 한 단이 열 명으로 구성된 모델입니다 그럼 이게 천지 신명과 팔개로 이루어진 거예요 핵심이 그러면 일원상자리에서 팔개가 없는데 천지에 팔개가 있겠습니까 팔개가 밖으로 펼쳐져서 쪼개져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모든 쪼개져 있는 현상계의 근원은 어디다 대자리는 일원상자리 일원상 안에 다 잠재적으로 들어있는데 나눠지지 않았을 뿐이다 이게 쪼개지면 현상계가 쪼개진 현상계는 각자 자기 역할을 잘하면 그래서 대소가 함께 살아야 된다 대자리도 알고 소자리도 알 때 소도 자기 역할을 다하고 생로병사도 각자 자기 역할을 다해서 이런 대도를 구현하는 데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이랬을 때 인간이 천지를 아우르는 더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대소라는 한자에서 여기까지 이해해 보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